해주면 되요. 십우촌우입니다. 제가 총락시사 같은 장인 인양됐는데요. 사실은 저는 정치를 하면서 끝내려고 했고 또 저희 당이 좀 어려울 때에 저는 또 이렇게 또 이 정권을 저희가 책임지도 몰랐고 사실은 다리 이후에 쭉 내려오면서 당이 질의 내려놔 때에 내 몸을 좀 던져서 당을 살릴 수 있는 보수의 가치를 추구하는 정당을 살릴 수 있는 그런 길이 없을까 해서 또 원내대표도 출발을 해서 김기열한테 랭크 차이를 좀 졌고 1년 후에 사실은 윤석열 대표가 대통령이 되면서 저희가 집권한 그런 정당이 됐습니다. 사실은 그런 상황이 아니냐는 그 선배 정치인들이 자리된 보수이라고 할 것 없이 그냥 붙잡고 늘어지는 그런 선배들 제가 논개처럼 다 끌어안고 좀 사라질까 이런 생각도 하고 많은 그런 생각도 하면서 하다가 지난 지난 집안에서 그때 윤석열 대통령이 그렇고 또 당이에서 그때는 이준석 대표였는데 좀 촉촉돼요. 도의사님 나와줬으면 좋겠다 해서 제가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상황이 있었으면 나아가겠다. 나아갔으면 도의사를 돼서 제가 이럴 수 있는 기회를 가졌는데요. 제가 도의사 되면서 저희 출발학교의 슬로건을 힘센 출발 대한민국의 힘이라고 이렇게 내보겠습니다. 힘센, 센 이 부분이 이런 언론 홍보 이런 부분에는 사용할 수 있는데 사실 어법에는 맞지 않는 그런 표현이거든요. 그런데 힘센 출발 대한민국의 라는 점은 왜 뭐냐면 그냥 저희 충청도는 좀 뭐 양반기질 또 너무 지쳐면 이런 거 생각을 하다가 꼭 뒷전에 있고 또 의사표현을 안타가 손해보는 것도 많고 경쟁에 대해서 드리는 것도 많고 항상 자기 소신과 자기가 생각하는 이런 부분들을 의사표현을 좀 적게 하는 편이거든요. 그렇게 해서는 이제 이런 시대에는 이런 시대에는 그게 큰 동목이 될 수가 없다. 그래서 이 공무원들부터 또 도적 모두 부분에 있어서 열정과 그 다음에 능력적인 그런 사업을 갖고 임하자 해서 저희 힘센 출발 대한민국이 있고요. 또 저희가 정책이나 아니면 사업이나 이런 펼치는 이런 부분들이 정부에서 좀 받아들이고 다 시도해서 받아들이고 그러면 우리가 또 선도하면 그러면 이게 대한민국을 이끌어가는 힘이다. 제가 제가 팀센춘이라는 대한민국의 힘이라고 그랬습니다. 요즘 뭐 공무원들 한 1년 동안은 저한테 많이 죽었습니다. 왜 혼나고 이것밖에 모르겠냐고 그랬는데 그래도 그분들이 그냥 크게 치료하지 않는 것 같아요. 저는 좀 눈치 있잖아요. 그런데 크게 치료하지 않는 것 같은 것은 내가 그냥 의사결정을 빨리 해줘서 좋다고. 당장 뭐 잠깐. 좀 쉬운 소리 들어서 의사표현을 빨리. 의사결정을 빨리 해줘서 좋다고 하는데. 저는 미성 7기 때 4년 동안 기업유치나 외자유치 같은 경우는 14주 정도 했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2년 동안 19조가 넘었습니다. 6월 달에는 제가 여러 걸 봤는데. 올해는 한 번 한 10, 4, 5주 정도가 넘습니다. 올해 연말까지.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도 넘겼다 이렇게 보고요. 그리고 국비 확보 같은 경우도 저희가 국비를 제작년에 8조 한 3천억 정도를 확보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2년 동안 10조 3천억 정도가 저희 국비를 해서 한 2조 가까이만 국비를 늘었습니다. 그에게 사업들이 늘었다는 것이고. 그리고 충남의 발전의 동력을 우리가 만들어 가고 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그런 측면에서 충남이 새로운 잠에서 깨서 움직이는 이런 모습이에요. 제가 보니까 저희 충남은 다행이에요. 왜냐하면 수도권 과배라든가 수도권에 낙수육과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 천하, 다사, 분지, 서사 이런 데는 지금도 인구가 늘어나고 있고 지방이지만 그리고 또 사람파가 많이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저는 보니까 이 전인자를 비판하는 게 아니라 전인자들이 쉽게 이렇게 비교를 하면 목좋은 구멍가게에서 가만히 오는 손님들 다 앉아서 손님들을 받은 꼴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목좋은 골목에서 손님들이 많이 오면 영업도 하고 열심히 장사를 해서 중순기업으로도 키우고 불경기업으로도 키우고 대기업기업으로 키울 수 있는 꿈과 한명을 가지고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외국에 나가서도 기업 유치를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또 저희 중순기업들, 중순기업들 저는 해외에 제가 나갈 때마다 이식계사, 선지계사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수주 상담에도 시키고 그래서 지방에서 조그맣게 기업하시는 분들이 자기 제품이, 괜찮은 제품이 있더라도 이걸 어떻게 호불호를 하고 어떻게 수주기를 틀까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뭔가 우려하고 좀 두려워하는 이런 분들한테 저는 그 안내를 하고 또 잘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지내고 가겠다. 이런 생각들을 받습니다. 제가 이제 주요 4개의 8개 동안, 3개 동안에 핵심 과정을 설정을 해서 해야 되겠다. 첫째는 멜리 메가시트입니다. 저희 그 평택하고 등진하는 게 이 배우의 아사만이라고 있거든요. 이 아사만이 미국에 실리콘밸리를 가면 그 말이 우리 아사만하고 좀 비슷합니다. 근데 그 이 아사만일 때 저희는 천안, 아삼, 등진, 서산 그리고 경기도는 남부지역 평택, 간섭, 그 다음에 화성, 오산 이 정도에 그러니까 인구가 한 340만 정도 사는 겁니다. 그리고 또 대학도 한 34개가 그리고 기업들도 한 23만 개 정도 그리고 거기 생산량 같은 경우는 한 209조, 210조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있는데 지금은 우죽순적으로, 우죽순적으로 정돈되고 정리되지 않고 우죽순적으로 이 부분을 재정비를 해서 최첨단 사업단지로 조성을 하자. 그래서 제가 도의사 결혼한 다음에 김동현 지사한테 이거 한번 해봅시다. 앞으로 제 2의 이런 2의 목걸이를 창출할 수 있는 육세기 조건은 평택 경제라는 걸 내가 아사만일 때라고 생각한다. 갑시다. 김동현 지사는 저는 뭐 그런 꿈이 없는데 대성림도 있잖아. 그래서 내가 또 꼬셨죠. 앞으로 큰 꿈을 얻은 사람 크게 그림 그리자. 그래서 좋다고 해서 협약 상생혈약 대답 체결도 하게 그리고 지금 이 부지사 이렇게 협의해서 9개 사업도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5월달이나 6월초 정도면 세부적인 그런 내용들을 갖고 김동현 지사하고 저하고 만나서 최종적으로 상생혈약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베벨이 내가 시기에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디스플레이라든가 반대체라든가 그런 로비리프다든가 또 4차 산업은 수수산업이라든가 이러한 부분들을 함께 서로 로비리해서 좀 규정적으로 로비리해서 우리 경기도 뿐만 아니라 또 충남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의 먹거리를 생산해 줄 수 있는 그런 기지로 만들어야 됩니다. 하는 게 저의 첫째 꿈입니다. 그리고 또 과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아까 유진현 회장님 조금 언덕토 연합 의장이라고 하는데요. 제가 아시아태평양 언덕토 연합 의장이거든요. 고기는 국가도 돌아있고 지방정부도 돌아있습니다. 지방정보라고 한국에서 제가 아시아태평양 책임을 맡고 있는데요. 사실 탄소중립이 거슬릴 수 없는 시대들이 과제잖아요. 저는 저희 충남은 탈역발전소가 전국에 58개가 있는데 29개가 있어요. 반이 있어요. 태양 탕진 고려 서산 서양의 그리고 서경학당지 배사대 그리고 현대제철인 탕진제철 그래서 고탄소를 배출하는 그러한 기업들이 위치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불명의스럽게도 탄소배출 1위에요. 저희들께서 시들에 대해서 그런데 이러한 도가 제가 탄소중지 경제 특별적으로 선물로 했습니다. 그런데 왜 했냐 시대에 대해서 학교 다니는데 꼴찌 없는 사람이 1등 가겠다고 선언하는 것과 똑같거든요. 그렇지만 제가 그 부분을 한 것은 이건 거슬릴 수 없는 시대들이 과제라면 먼저 능동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몸을 부딪치게 살아가자 공동적으로 하자 그래서 에너지 전환을 하는 그런 관독 속에서도 우리가 요구하고 우리가 필요로 하는 그런 방향으로 다하고 그 속에서 에너지 전환을 하고 또 에너지 전환을 대비하면 산업자폐 산업자폐 이루어지지 않다는 사업자폐 를 하는 그런 부분도 우리가 슈슈슈슈 하자 그리고 이제 또 새로운 신산업이 만들어지잖아요. 탄소조리로 갖게 되면 그런 과정 속에서 R&D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유치하자 했어요. 탄소조리로 특별적으로 또 그런 과정으로 가려면 도민들의 인식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작년에 저의 도 같은 경우는 1회용 컵 사용하지 않는 플라스틱 사용하지 않는 그런 부분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니까 3개월 정도 지나면 60% 정도 줄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각 C군에 같이 동참을 하고 산업이 동참을 하고 지금 민간 대기업까지 같이 일반 일반 도민병 가정까지 올해까지 시작을 좀 하려고 이렇게 우리 도민들 수술 탄소조리에 대한 실천을 하자 해서 그렇게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농업농촌의 전체 구조화 말을 해야 됩니다. 지금 농업농촌이 농업이 산업반이고 복지도 알려도 적정하잖아요. 이런 나라가 어디가 있어요? 쉽게 얘기해 네덜란드 같은 경우는 우리보다 농지는 조금 많아요. 왜냐면 나라를 쫓지만 간첩사업으로 해서 일본 나라이기 때문에 근데 고기는 거의 비슷해요. 그런데 고기는 농업인구가 20만밖에 안 됩니다. 근데 고기는 농업 제2의 국가입니다. 미국 당국입니다. 1,300억 를 수출합니다. 우리는 그런데 농업인구가 240만 240만 이데 해외 수출하는데 90억 달러 근데 사실 거기 네덜란대로 가보면 농업기술이 10개라면 6개 7개 정도는 굳이 앞서서도 우리가 디지털이나 ICT 이런 부분도 우리가 발전을 했으니까 우리가 발전을 기술을 두 사람이 돼요. 그런데 왜 그런 현상이 나타나면 저는 구조화스텐이라고 보거든요. 구조화스텐. 10개에 대해서 우리나라를 짓고 고령왕을 대비하고 농촌에는 젊은 사람은 없어 그러잖아요. 젊은 사람들 없는 구조를 만들어 놔버리잖아요. 그럼 없다고 그래요. 10개에 대해서 농업인구라고 법적으로 규정하는 그 부분은 우리나라에 300평 이상만 되면 농업인구라고 300평 어떻게 자기의 그런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수익을 보장받을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첨단 스마트화로 한다고 해도 300평 그리고 1년에 120만원 이상의 농산물을 생산에 수익을 내면 농업인이라고 이런 나라 보니가 있습니까? 농업인이라 하면 적어도 자기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수익이 한 70% 정도는 거기서 얻어낼 수 있어야 직업이라고 하지 않겠어요? 근데 이분들한테 어떻게 지금 하느냐 1년에 120만원씩 고객적 직불금 줍니다. 그리고 또 농업인 수당을 또 한 120만원 내게 120만원 줍니다. 200만원이죠. 거기다가 의료보험 혜택 받습니다. 의료보험 거기다가 농협이나 어디나 동해선 뭐 비루과 보조해줍니다. 300만원 넘게 보조해줍니다. 근데 이걸 1000평 이상 정도만 하게 되면 34% 정도가 빠져나갑니다. 240만원 70만원 70,80만원 빠져나갑니다. 근데 이 사람들한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농업인 수당 뭐 이런 부분들을 준 부분을 합체 2주 바꿔야합니다. 이 2주를 농업농촌의 구조와 시스템을 바꾸는데 국가가 스토리를 쓰여야지 개인 배류를 주는 이 얘기 나오니까 이러면 아 장관을 화나는데 이재명 대표가 25만원씩 준다고 미친밋이예요. 20만원씩을 개념 주니까 제가 그 어 거기서 대본한 다음에 여성 농업인 행복바구처럼 해가지고 1년에 20만원씩 주는게 있더라구요. 그거 해보니까 215억 정도 돼요. 1년에 충남도에 주는게 215억. 근데 못주겠다. 그 그리고 농업인 어차피 수당 못주잖아요. 못주겠다. 그 여성 농업인 회장님이 다 왔어요. 그래서 도대체 만나서 얘기하자. 그래서 한 30분 얘기하고 한 시간 반 동안 얘기했어요. 근데 저는 무척 징기다. 이런 좋은 정책을 왜 않는다. 그게 뭐가 좋은 정책입니까. 그랬더니 가끔 그래도 그거 나오면 이쪽걸로 목욕도 가고 책도 사먹기도 하고 미용실 가서 미용도 하고 이렇게 좋은 정책을 왜 안다. 그래서 제가 미용실 가는 곳 목욕 가는 곳 굶이 새로 올라가니까 왜 그랬어요. 그걸 좀 달래기는 또 해야 되잖아요. 또 여성들이 농업을 하는데 필요한 편의장비라든가 시군 회장 정도나 아니면 좀 앞에 리더들은 해외 선진지 결합 좀 가라. 그런 부분을 내가 좀 보내줬어요. 보고 듣고 새롭게 뭔가 어떻게 가야될 것인가 고민한 말이야. 그런 비용은 내가 주겠다. 그래서 전화 안 하고 그랬어요. 아 그러면 뭐 그러니까 보호위원들 뭐 이런 사람들 와서 아 지옥 돌아다니라니까 동의사들이 여성들이 뭐 그거 안 준다고 그거 좀 달라고 그러고 그거 좀 다 시워지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했어요. 210억 바꿨어요. 그래서 210억 세이브를 시켰어요. 왜냐면은 그거 어떻게 해보면은 너무 구조 시스템 밖으로만 써야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 아 그 나이 드시는 어른들께서 이제 그 경영이나 무슨 말이든가 그냥 경영이나 직불부문에서 연북영식으로 좀 지원을 해서 그 나이 드시는 어른들이 농토를 좀 젊은 사람들한테 제공할 수 있게 그렇게 경영을 이하가라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뭐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제 2기 동안에 250만 명 정도의 스마트 파업을 해서 3천명의 청년농들 도시에서 청년농들 유입을 시키려고 합니다. 그게 지금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를 줘서 농업 노출의 구조와 스태프를 맞게 하는 게 제일 세번째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저출산 뭐 저출생 뭐 이런 얘기하자면 제가 볼 때는 뭐 국가에서 지금 내놓는 것도 제가 볼 때는 다 효율적이지 않은 저런 사람도 있어요. 헌방이 헌방. 그리고 또 이 이제 국회의원 선거 때 각 그 정당에서 내놓는 것도 비효율적이고 적극적이고 흰 쳐내는 그런 한 정당이 내놓는 정치상 정치상 그런 정책을 내놓는다는 자체가 뭔가인지 고민을 한다고 이게 그나마 그나마 다행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젊은 사람들이 아이들을 안 낳는 그 부분은 다양한 그런 부분도 유익이 있지만 그 중에서 인식 문제도 있고 그런데 저는 그 중에 두 가지라고 봐요. 하나는 주거 문제예요. 또 두 번째로는 아이들 돌보는 문제예요. 아이들을 키울 수 있어요. 그래서 부부가 맞벌이를 하는데 저녁 5시까지는 그래도 봐주는 데가 있어요. 그럼 저녁 5시 이후부터 봐주는 데가 없기 때문에 그 한 번도 어디 해식으로 참여할 수도 없고 얼마나 불편해요. 그렇기 때문에 전 종일 밤 10시까지 돌볼 수 있는 이러한 돌보는 시스템. 쉽게 얘기해서 이제는 대한민국의 정부에서 국가에서 저출산 저출세 문제를 하려면 긁어도 국민들께 또 젊은 사람들한테 아이 만나 성인될 때까지 국가가 책임지겠다. 거기에 맞춰서 필요한 부분들을 정책을 하나하나 준비해봐야 된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몇 가지를 지금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신흥보고라든가 아니면 임산보고 이런 부부들 같은 경우는 공공인대 같은 경우는 지금 정부에서 국경통부에서 50%까지 제공할 수 있는 인대 가부들 100% 제공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첫째, 첫 시작이 중요한데요. 그래서 아이들 0세에서 2세, 3세까지 키우는 사람들은 공무원들, 여성 공무원들 저는 주 4일 근무제를 친흥보다는 시행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시분들까지 하고 그렇게 되면 이제 공기업이나 대기업들이 쫓아오고 하면서 갈고요. 그리고 중순경도 같은 경우도 돌봄센터 같은 걸 만들면 저희가 1억 정도 지원을 하려고 합니다. 인건비 정도 같은 경우는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아이들 저는 아이를 돌보는 문제가 제일 중요하다. 풀케어하는 이런 부분들을 정리를 해서 올해부터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 또 국가에서 얘기하는 그런 부분들도 있어요. 상승세 같은 경우도 저는 사실은 선주한테 그 다음에 뭐 선주한테 이렇게 주는 이런 부분들 상향을 시키면은 제가 볼 때는 그런 부분들 도움이 되고 그 다음에 보수 일부에서는 좀 반대하는 사업도 있고 그렇던데 프랑스 같은 경우 같은 경우는 사실은 법적 흐름이 안고 아이들에도 아이들을 키울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나 다양한 그런 부분들 그래서 아이만 나면 아이를 국가에 책임지겠다 하는 저는 그 서류관 아래 하나 하나 거기에 그런 뭐가 필요한지 필요한 부분들을 그렇게 찾아서 저는 그걸 1년 2년 3년 조금 시간이 걸리는 부분은 몇 년 이런 부분들을 천천히 그림을 그려가지고 저는 국민들께 제시를 하고 함께 가자고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4개절이 큰 분 속에서 충남을 이끌어 가는 데 있어서의 그 과제를 갖고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볼 때는 뭐 그래도 제가 아까 1위라고 그러는데 요즘 11사, 12사 하면은 제가 작년하고 올해까지는 월, 서부전까지는 1위 했어요. 근데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뭐 제가 제가 정치할 때 조금 직설적이고 저는 좀 어떻게 하면 소심과 철학이 뚜렷해서 어떻게 좀 강성이라고 얘기하는 것도 있고 그런데 저 만나보면 강성 아니거든요. 아시는 그런데 민주당 의원들이 되게 좋아해요. 뭐 어디서는 흉흉흉하고 그 다음에 저는 뭐 심상적이라는 데 이런 거 그런데 뭐 문의누님 하고 그렇게 진행했는데 그 좀 강성이고 좀 그런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 있는 것도 알아요 저는. 그런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얘기를 좀 하고 그랬는데 그것을 아마 충남 도민들께서 아 이제 뭔가 좀 되는 것 같고 뭔가 좀 역동적인 것 같고 이런 것은 좀 인정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도 제가 과거에 총리실에 6년 가까이 있으면서 정부 부처로 통화를 하는 총리실이 힘은 없지만 또 그런 그 역할이 있는데 알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저 경험들도 있고 또 과거에 제가 북핵 한 번 떨어지고 북핵 두 번 떨어졌는데요. 북핵 한 번 떨어지고 어 40대 초반 때 어 전국부지사를 했어요. 부지사를 해서 또 지방행정부 제가 경험을 했고 뭐 그러기 때문에 아 그래도 뭐 나름대로 그 목표 어 다량을 갖고 지금 제대로 가고있다. 제가 이거 자평을 하는데요. 제가 좋아하는 말이 뭐냐면은 그 봉산계도 우수가드라는 말이 있거든요. 그게 뭐 산을 만나면 길을 뚫고 갖고 난 문을 만나면은 다리를 놓고 건너겠다 하는 아 그런데 지 스타일이 딱 맞아요. 그래서 요즘 뭐 뭐 뭐 후배들이나 뭐 아니면은 본류 의원대분들이 어 그 그 그 도의사업이 뭐 없냐. 그렇게 해놨다. 그랬더니 야 뭐 고수리에서 띠달아 빠졌고 그 다음에 야 이래 보니까 바쁘기는 한데 스트레스는 없더라고. 왜 없냐고 의사결정을 하는데 왜 없냐고 야 내 마음대로 뭐 저희 밖에서 스트레스가 있냐고 그러는데 그 사실은 어 어 어 이 시도리사업에서 이게 나아가고 걱정이에요. 도의사업에서. 제가 외국 뭐 기업주체로 돌아다니고 뭐하고 하면서 제가 느끼는 것은 대한민국이 지금은 제2의 좀 더향을 할 때다. 제2의 대한민국. 지금까지 우리 선배들이 벤치마킹하고 잘 살아보자. 그 다음에 우리 대한민국을 좀 그래도 어 잘 사야 되는 거 아니냐고 각 분야에 다 노력을 해서 사실 이제 선진국에 진입을 했잖아요. 과거에는 현대나 삼성이나 대기업들이 이제 물건 잘 만들고 그 다음에 물건 풍질 좋고 그 다음에 세계를 알리고 하는 과정 속에서 아 대한민국이 전쟁을 겪은 나라고 그러는데 못살렸던 나라인데 이제 좀 잘 사는 나라가 되는가 보다. 이런 상황이었다가 지금 한류문화가 이제 세계를 이제 뒤엎으니까 아 애면도 이게 좀 어 있는 그런 나라구나. 진정으로 선진국이구나. 이래요. 그래서 제가 대사나 뭐 총영사나 외국 나가면 이제 만나잖아요. 제가 왔다 보면 식사물 하자고 그렇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요즘은 외교하는 할만하다고 그래요. 그 이유가 뭐냐. 과거에는 그 나라의 지도자들을 만나려고 해도 약속을 좀 안잡아주고 어쩌고 알아봐 지고 그랬는데 요즘은 자기들이 만나자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만큼 국가의 위상이 높아졌습니다. 근데 지금 제2의 점핑을 해야 되는 그게 뭐냐 하면 아까 축구 얘기도 하고 그랬는데 오늘 새벽에 인터넷에서 쳤잖아요. 축구를 지금 경제나 이런 분들도 그런거가 걱정이에요. 지금 지금 지금은 우리가 뭐 우우죽선적으로 그리고 약간 백화점식으로 그런 식으로 패치마킹하면서 나라의 각 분야에 성장을 해왔다면 지금은 우리 대한민국이 인공 5천만이 어느 부분이 더 장점이고 어느 부분을 더 우리가 선택과 집중을 해서 키워나갈까 하는 항상 그런 부분들은 세계를 이끌어갈까 이끌어갈 수 있습니다. 지금 중국한테 이것저것 한일이잖아요. 다 따로 그래서 저는 이런 선택과 집중 이런 부분들을 정리하고 고민하면서 대한민국 하나가 될 수 나아가야 되는데 지금 국회가 아니면 젊은 사람들의 개판이잖아요. 정치가 개판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저는 이번 선거를 보면서도 아 이거 대한민국의 미래가 없다 이런 부분들이 어 큰일이 저 윤석열 대통령이 3년 남았거든요. 3년 남았는데 이번 선거의 결과는 그거거든요.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힘한테 남들이 언론 여기 언론 뭐라고 언론이니까 회출의를 들었다. 저는 그런데 회출의를 들을게 아니라 회용동의를 들었다. 회출의는 뭐 150석이 이 과반 쓰면은 과반이면 140석이나 아니면 뭐 140 몇 석이나 130 몇 석 이 정도 됐을 때 회출이 되는거지 지금이 180석 이 정도면 17석은 이건 회출의가 세문동이 되는거죠. 세문동이 되는거죠. 우리가 자식 흔낼 때 나이러시는 분들은 아는거에요. 흔낼 때 그냥 교육시키냐고 때렸는데 뭐 세문동이 그게 잘못하면 아이한테도 혼낸다는게 잘못하면 사고 안하잖아요. 또 제가 볼 때는 세문동이 들었어요. 측에 의해서 선거결과는 위에는 겨울에 외투를 입히고 밑에는 방만 입힌거에요. 지금 나라의 그런 정치 정치가 어차피 의사결정을 하잖아요. 국가교정 이렇게 되는거에요. 이건요 국가로서도 그랬나고 보고 국민들로서도 아무리 화가 났다고도 해도 결과론적인 측면에 꼭 일이라고 각자가 상의한건 아니니까 엄청 많이 그렇지만 결과론적으로 볼 때는 저는 이 국가 미래는 진짜 겁전입니다. 진짜 암울해요. 그래서 그런데 그럼 이런 현상이 해왔을까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운영 방향 같은 경우는 맞다고 생각하는데 저도 정치화지만 이 대부분이 감성이 이성보다 더 많이 지배해요. 이 감성적인 이 부분들을 어떻게 어루만지면서 갈 것이냐 하는 이런 고민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는 좀 부족했다. 이걸 여러가지 언론에서는 다양한 의사 다료로 표현하던데 저는 그런 부분들이 조금 안타까운 이런 부분들 그런데 사실은 국민이 그런걸 뽑았어요. 왜냐하면 검찰총장하고 막 오그랬는데 그분한테 이거 온 것을 어떻게 매끄럽고 매너 입고 그 다음에 정치 오래 온 사람 노려놔 이러한 부분들을 이 없을텐데 뽑았어요. 뽑아놓고 그걸 또 이고가고 있는 거고 난 갔다 이렇게 왔어요. 그리고 저는 이번에 이 어 국민의힘 같은 경우도 난 그래서 제가 오죽했으면 아 정치 삼성 정도 했어 십 년 년 하면 아유 마음에 안 드는 사람도 능력도 안 되는 사람은 4성 5성 6성 붙잡고 나이가 70 넘을 때까지 붙잡고 있는 사람들은 다 끌어놨는데 논계차로 죽을라고 그런게 있어요. 답답해. 보수이 지금 적당히 내가 수속되게 적당히 한 예를 들어서 이번 선거 같은 경우 보니까 그 선거에 이 캠페인을 하는 데에 있어서 패치프레이즈도 제대로 그렇잖아요. 조국하고 저기 범죄인들 이게 뭐 시키면 되겠냐 2조 심판만 이런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건 딱 하나잖아요. 지금 국민들은 민생문제하고 경제문제하고 하나가지 그런 문제에 대해서 우려하고 목적을 그렇잖아요. 그래서 캡처해주세요. 없고 컨트롱타워도 없어요. 컨트롱타워도 없는 게 4성 5성 미안합니다. 4성 5성 이런 놈들이 저는 지역구는 트튼하게 하고 나머지 조선처럼 나가는 이런 데 같은 데 지원 유세를 좀 나가지고 뭐 그래야지 지역구에서 떨어질까 당선할까 꼭 벗겨가지고 그냥 저 하나 살까 말까 그런 놈이 저기 다 중심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국민의힘 그렇지 않죠? 그렇다고 해서 지금 저쪽이 지금 그 국민의힘과 같습니까? 저는 이번에 어떻게 보면은 과거에는 이 뭐 정가가 있어도 그 정가는 어 대개 정치법이나 아니면 정치적으로 뭐 활동하다가 아니면은 민주화운동 뭐 한다고 해서 하던가 이런 정가가 있었지 사회적인 이런 정가 있는 사람 그 다음에 2심까지 가서 대국 남은 사람 이런 사람들이 지금 이 국회의원 당하고 정당 만들고 이게 성원 나라냐 이건 어떤 보도를 주냐면요 국민들한테요 국회의원들도 사회적인 뭐 뭐 민주화운동 이것도 아니고 사회 범죄 이런 사원들이 국회의원으로 뭐 그런 세상인데 내가 범죄를 저지른 듯 저지른 듯 이건 시그널을 저는 아주 저런 나쁜 저런 시그널을 준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그래서 우리도 뭐 하나하나 사랑산당으로 뭐 그렇게 뭐 저는 한번 남아놨습니다만 뭐 저기 재판장에 갈 수도 있겠죠 뭐 감옥이 아니더라도 재판장에 갈 수도 있고 뭐 하겠죠 정가할 수도 있고 하지만 그런 데는 공직은 공직은 물러나야죠 그런 나라가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나라가 너무너무 혼란스럽다 그리고 이제 언론은 보고 있고 내가 찍어볼 때는 여기 어른인들도 있을 텐데 첫 단추가 잘못되어진 게 되게 많아요 우리나라에 이 언론 노조가 왜 민주노조에 들어갑니까 잘못했어요 그러니까 산별로 언론 노조가 낫던가 쉽게 얘기해서 봐봐요 민주노총은 정각정책에 우리는 진보정치를 구현하고 뭐 이미 정치적인 인형과 같이 색깔을 띄고 그럼 그게 어 자기들 목표 지향적이고 방향이에요 거기가 왜 언론 노조가 그 민주노총 산화로 들어갑니까 그런 데서 자기들이 객관성 있고 공정성이 있다 이 저기 기사 쓰고 그 다음에 또 자기들이 행동합니까 참 됐죠 언론 노조는 언론 노조 산별로 같은가 아니면 그런 정치적인 색깔이 띄지 않은 한국노총으로 들어갑니까 지금 이 나라 산별로는 한국화장에 공무원들이 또 민주노총으로 들어가 있어요 공무원은 뭐요 헌법에 정치중립을 지키게 되죠 근데 공무원 노조가 민주노총에 들어가 있어요 그냥 공무원 노조를 산별로 사용돼서 과거같게 하던지 아니면 자기들이 일정대로 하라야돼요 그런거 노조의 말도 망상하게 하라야돼요 하지만은 첫 단추가 잘못되어진 것 같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너무너무 방치되어있는게 한두가지가 아니에요 고가에 지금 이런 부분들을 하나하나 바로잡아야 되거든요 저는 윤석열 정부가 참 부양하고 그러는데 이게 지금 국민들한테 제대로 전달이 안되고 그 다음에 여러가지로 뭔가 매끄럽지 못한 부분이 왜냐면은 인수위원회를 할 때 안철수가 인수위원장이었잖아요 안철수 진짜 안철수는 매운 사람이에요 매운 사람이 같이 합치고 인수위원장 한다고 인수위원회에서 5년동안 정부를 이끌어가는 데 있어서의 국정과제를 정확히 정하고 국민들이 알 정도로 국민들이 알죠 잘걸만 아는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 중에서도 우선순위 또 단기적인거 중기적인거 장기적인거 세팅을 다 끝내고 가야죠 세팅 세팅이 끝나지 않으니까 사항사람마다 필요할때 그 정책비문급 지금 뭐 어 의사 학대 이런것도 아 치명히 도의사 해보니까요 의사수 부족하잖아요 그리고 뭐 필수의료 이런 부분들은 또 파워시 부족하고 지방같은거 파워시 부족하잖아요 우리는 수학과 병원을 이 관점으로 해서 만들려고 수학과 의사가 없어서 지금 그래 돈을 더 준다고도 사람 보지를 못해요 이런 의사수 늘려야죠 그런데 이 과정 속에서 지금 깔끔하지가 못하잖아요 깔끔하지가 그런거 전략과 전술이 없잖아요 전략과 전술이 빠짐중 그때그리 윤석열 대통령 한편으로 좀 약간 안타까워 죽었어요 그래서 저는 여기에 계신 분들께서 이 정치적인 인연과 가치를 다르게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지만 이 대한민국의 호텔에 가야될 것인가 그런 고민 속에서는 하나 가야됩니다 하나 가야됩니다 하나 가야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생각을 달려야되도 상대를 좀 믿어주고 좀 가려야됩니다 그리야 대한민국 진짜 직급이 새로운 점핑을 했는데다 거의 끝나갈 무렵인 것 같은데 저는 제가 전부 저기 충남 충청권에서도 그래도 너 앞으로 충청권을 대비해 대통령도 나와보라고 어느 사람이 있어요 저도 있거든요 제가 그분들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러죠 지금까지 나는 그런 꿈을 안 꾸는데 지금까지 대통령 꿈을 꾸는 놈 치고 대통령 내가 한 오빠 그렇잖아요 문재인 같은 경우 노무현 대통령이 너는 정치한 스타일이 아니니까 그걸 정치한 사람이 아니니까 정치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대통령 됐잖아요 윤석열 대통령이 1,2년말에 대통령 됐잖아요 요즘은 지금 대통령 나온다 하는 사람 민재인 형 같은 올해 정치한 사람도 사실 아니잖아요 그리고 또 여기 한동훈이도 지금 검찰에 나와서 지금 내가 볼 땐 대통령 병 걸린 것 같던데 그렇잖아요 근데 올해 올해 정치한 사람보다 입기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내가 속으로 그래요 홍준표 마지막까지 대통령 한번 해올까 해가지고 저렇게 하는데 아이고 저는 아깝다 대통령 되지 못할 때 이 나라는 이 나라는 이 나라는 팀위조선에 그 트럭가스 폭도시 뽑아버려요 그래서 대통령을 그 정치 오래 온 사람 될 수가 없어요 아 우리나라 사람들은 다행히 그래서 우리나라 대통령제는 그래서 이제 제도적으로 죽었다 내학자로 가야됩니다 왜냐하면 정치를 오래 국회의원들 중에서 그래도 어 인정하는 인정하는 그런 대표 그 다음에 인정하는 이런 사람이 수사이 되면 장관이 되고 안정함이 가는거지 정치하다 보면은요 생각과 차이 때문에요 김태형이 나쁜 놈이겠어요 뭐 각성에 누구한테 내가 뭐 꼭 서류 주려고 해야하는데 누구를 나쁘게 온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이 가치와 이념적으로 또 생각을 달려는 분들 때문에 어차피 조금씩 비판을 받고 뭐하고 그래가지고 조금씩 흠집을 뭐 흠집 못했던 일들을 만들어줘요 그렇지만은 큰 고목나무가 여기저기 흠집이 있더라도 그 금유를 주고 크게 우리나라 성장하는 이런 사람을 국가 지도자로부터 그냥 안정감 있는거거든요 그래서 진짜 여러분들도 잘 믿어드시잖아요 믿어드시니까 좀 대한민국을 전체를 통 속에서 보면서 이렇게 함께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저도 그래서 꿈 안 꿔요 될 수 없어요 그래서 그러면 꿈 안 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 이제 차라리야 저는 이제 남은 곳은 뭐 총문이 났고 누가 뭐 사라졌다고 너 한번 해보려고 총리 진영을 한다든가 아니면 내가 또런지들에도 나도 그냥 뭐 마지막에 정치했으니까 또 대대남대도 대통령 한번 해볼까 하고 한번 그냥 부담채 보자 이거 둘 중에 하나잖아요 그게 한텀이잖아요 그 한텀에 낭비하는 이 도의사한테 주어진 역할과 책무가 있잖아요 역할과 책무 제대로 한번 해보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도의사 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께서도 좀 그 전에 저희에게 좀 부정적인 이미지가 있었다면 캐릭터에서 얘기 들어보니까 또 그냥 뭐 아주 그냥 뭐 나쁜 사람보다 아닌가 내가 생각한 것보다 좀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좀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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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한 자리 속이 있는 말씀까지 하시면서 강연을 마무리해 주셨습니다 다시 한 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일단 이거 감사의 꽃단말 주소 네 뭐 좀 전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제가 이제 가게를 이렇게 와주셨기 때문에 대표로 여세대 언론 후보로 대표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기념 찬양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포짐 좀 치워주시고요. 다들 나오셔서 기념 찬양을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마지막 순서